3.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절실히 원한다. 나루이토 1항이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15일의 한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키히토에 이어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베와 1항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베는 A급 전범이 합세한 야스쿠니를 참배하면서 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일본의 1항은 그동안 정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아베는 기념사에서 7년 동안 늘 가해국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300만여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다며 일본이 피해자라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1항과 총리는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1항은 일본에서 천왕으로 공식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왕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황제, 즉 살아있는 목강상제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천왕이란 말의 의미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낮춰 부르는 호칭인 1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1항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항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규범의 중심이며 1항에 대한 일본 국민의 태도는 한마디로 존경과 사랑입니다. 일본의 천왕은 상징적으로 서열 1위로 칭할 수 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일본의 천왕은 정치와 군사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1항은 어떤 결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권력의 1순위는 총리이고 일본 내 상징적인 1순위는 천왕입니다. 1989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항이었던 아키히토는 지난 4월 30일 아들 나루이토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전대 1항인 히로이토가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비난받는 것과 다르게 그는 일관적으로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사에서 극우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도 일본사의 전체를 쉽쓸지 못했던 이유는 아키히토 1항 덕분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총리에 올라도 평화원법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반 극우 성향인 아키히토 1항 때문이었습니다. 아키히토는 A급 전범이 합세한 이유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일본 우익이 끊임없이 개정하려는 현재의 평화원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항은 총리가 바뀌면 신임 총리 부부를 왕궁에 불러 환영 만찬을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만은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주기한 나루이토 1항은 아버지 아키히토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던 반전주의자이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평화원법 소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은 장남 나루이토가 아니라 우익 성향이 강한 차남 후미이토를 1항으로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루이토가 1항을 물려받았습니다. 아키히토는 왜 평화법을 유지하고 일본 우익들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키히토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키히토는 3살 때 중일전쟁을 8살 때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1살의 초등학생 나이에 몇 달 동안 연합국 작전으로 퍼부어진 전국 대공습을 보았고 어뢰 작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대규모 아사를 목격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낳은 절대적인 파괴라는 전쟁의 비참함을 본 것입니다. 처음 도쿄 대공습이 일어난 직후 천왕과 황족들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천왕에게 현인 신이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며 원망의 시선으로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아키히토는 어린 나이에 당시의 참상과 원망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키히토는 당시 반공호에 몇 달간 틀어박히며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두려운 것인지를 생생히 실감했습니다. 패전 이듬의 새해 첫날 13살의 아키히토는 가키하지매라는 새해 첫날 그의 다짐을 북글씨로 적어놓았습니다. 그 뜻은 평화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아키히토는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평화를 원했습니다. 2009년 11월 주기 20주년을 맞아 아키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걱정인 것은 차츰 과거 역사가 잊히는 것이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생과 희생의 바탕 위에 지금의 일본이 세워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베에겐 아키히토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베는 아키히토 1항이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얼마 안 있어 일본 여당의 지지를 통해 집단적 자유권인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항의 퇴위식에서 아베 총리의 한자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을 대표해 일왕과 왕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천왕, 황후 두 폐하께서 오래도록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난 이유는 한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베의 실수에 진정한 속내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받았습니다. 아베는 이번에 야스쿠니를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공무를 보냈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차세대 총리 후보인 고이지미 신지로 자민당 중위원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우익 성량의 일본 의원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랑의 깊은 반성과 평화는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아키히토가 13살 때 다짐하면서 쓴 평화국가 건설 지금 일본은 아베와 우익으로부터 그 꿈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